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까 태국브리더 집에서 바로 거의 2시간 정도를 달려서 특집지에 도착한 바로 이곳은 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어떤 친구가 나오냐면 바로 자이언트 데이 게코가 나온다고 합니다 해질 무렵부터 잘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이 딱 좋습니다 자 열심히 찾는 중입니다 되게 웃기게도 데이 게코가요 이런 나무에 그냥 붙어 있다고 하는데 어 잘 모르겠네요 물론 있을 거예요 어 여깄다 저깄다 오 잠깐만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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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레인홀이다 아 깜짝이야 어 그레인홀이 저를 보고 지금 난리 났어요 뭐야 우와 이게 무슨 개미죠? 이게 무슨 개미에요? 크레이지 앤트 크레이지 앤트 미친 개미? 진짜 미친 것 같은 경우는 있어요 와 진짜 빠르다 네 지금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큰 거 움직이긴 했어요 동물이 덮고 왔어요 아 동물인가 보다 동물 아니고 동마뱀 같은데요? 동마뱀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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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까 여기서 뭐가 꿍뚫거리긴 했어요 근데 아유 동물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왔는데 와 경치 보세요 아 이러니깐 데이게코가 살죠 와 여기는 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저쪽에 맹그러브 나무 보이시나요? 얼마나 맑냐면 이렇게 하늘에 이렇게 딱 비쳐가지고 빛이 비쳐가지고 와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이 맹그러브 나무는요 여러분들 기수 또는 바다에 있는데요 이런 사이사이에 개종류들이 많이 살아가고 꼬주나 다른 나라에서는 맹그러브 크래비 요 사이사이에서 주로 생활을 합니다 맹그러브 나무 오 학궁씨 보이시나요? 학궁씨 이거 뭐예요? 개찌렁이 같은데요 와 이거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이게 개찌렁인데 어떤 촉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내뿜고 있어요 근데 방금 새우 같은 거 지나가고 이거는 건드리면 안 될 거 같은 느낌의 생물이 있습니다 조심해 알미샬인가? 대이케 골을 찾아 산말리 앞에 저기 앞에 성우님은 거의 현지인 수준이에요 진짜 여기 정갈조사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바닥에 돌멩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잘 들춰야 된다고 합니다 자 정갈 나오면 재밌겠네 와 근데 진짜 여러분 정글 같지 않나요? 아 정글이죠 정글 이 정도면 소라계 와 와 여러분 소라계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무슨 소라계? 어 무슨 소라계지? 되게 커요 색깔은 인도 소라계는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소라계 오 이거 나와요 계속 그러면 나와요 여기 거는 캐리비안 소라계라고요 캐리비안이요? 아 와 신기합니다 진짜 크죠? 오 오 아 이게 민달팽이에요? 네 아 되게 못생겼네 여기 엄청 귀여워 와 여러분 자연에서 자이언트 데이게코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룩 겟 디스 이거는 저희 멀리 가 있으시죠 왜냐면 성훈씨가 그래도 확률이 높은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와 올라간다 와 진짜 엄청 빨라 오 와 자 한번 볼게요 저희가 왜냐면 했다가 저희 안 보이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와 저기 있다 저기 위에 있어요 우와 진짜 신기합니다 되게 오 잡았다 와 되게 오 오 잡았다 와 와 와 여러분 와 여러분 성훈씨 너무 멋있어요 이 턱이 왜 지금 번식기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화나서 부풀린 거 같은 느낌? 혹시 처음봐요 이렇게 부풀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뭔가 염증 있는 게 아닐지 걱정되긴 하는데 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해 완전 지금 혼이 빠질 거 같아요 저 한번 이렇게 잡아도 될까요? 네네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후 후 세게 고운다 와 와 자 여러분 이 친구는 이따가 또 관찰 후에 방생을 하던지 하도록 할게요 아 원래 본 색깔은 사실 손으로 지었을 때가 아니라 원래 이제 자연광을 바꿔 했을 때가 진짜 이쁘거든요 우선 잠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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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어디 있어요 내가 불 불을 치워 드릴까요? ечат 이게 플로리다 사이에 살던 플로리다 트로리다 팔레스 편집자님 느린 속도로 0.1배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오 짝짓게 한다 자 여러분 근데 저희가 전에 봤던 게 조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얘네가 브라운 애놀이고 그리고 아까 꼬리에 이렇게 깃이 세워져 있는 게 크레스티드 애놀이라고 다른 종이더라고요 오 짝짓게 한다 격렬하구만 저 정도 크기면 이거 하나 아니에요? 어 쥐네요 쥐 와 대왕쥐다 아 쥐네 대왕쥐에요 대왕쥐 두툭 먹이고 두툭 먹이고 두툭 먹이고 아야야야야 나왔다 자 이게 바로 브라운 애놀인데요 꼬리가 그냥 일자로 쫙 되어있어요 처음으로 파티를 잡았다 이렇게까지 포스트하다가 제가 잡았는데 풀어줄게요 와 여러분 하늘을 나는 거미입니다 지금 어떤 도마뱀이 안에 들어갔는데 잘 얼굴처럼 생겼네 아 이거 눈 돌리는 거 봐 아 귀여워 그냥 보는 걸로 만족할게요 굉장히 작아요 친구야 너 왜 쿠바섬에 살아야 되는데 왜 여기 있니? 와 여러분 오 대기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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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개코로 찾았어요 와 내려와요 내려와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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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우와 우와 여러분들 발색이 영롱합니다 아 근데 좀 아쉽다 이게 아마 잡으면서 이게 눌려서 그런 거 같은데 자이언트 데이개코를 한머리 더 보게 되었습니다 우와 우와 뭐요? 응 동굴 왕박수 우와 미쳤어 멋있다 오예왜왜 좀 작네요 작은 거예요? 네 얘는 지금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여요 와 날개 이게 성충이에요 암수 둘 다 이렇게 날개 긁고 얘는 암컷 풀어주시는 건가요? 네 집에 많이 있거든요 아하하하 집에 많이 있어서 무슨 알이야? 지금 보면 생성 돼있네 이렇게 생긴 거는 도마멜말 모양인 거 같아요 생긴 건 크레알이다 나왔는데 크레알 아 이거 알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근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 뭐예요? 이거는 밀투개코라고 그랬던 거 같은데 얘도 부치료인가요? 네 우와 신기하다 너무 조그마하고 너무 귀엽다 우와 대박사 우와 대박이에요 지금 낙엽 안에 어떤 개코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한번 와봤는데요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작은 개코가 현재 한 마디 잡혔어요 이게 무슨 며치가 잡힌 거 같은데 어? 나갔어요? 네 애쉬 애쉬? 아 따가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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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시 우와 성체 우와 오 쩜빡이다 우와 이게 다 큰 건가요? 네 우와 진짜 신대하다 저는 애쉬개코에 대한 존재도 처음 알았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 애쉬개코가 그 줄무늬 있는 것도 새끼 때에 줄무늬이 돼 있고요 아 제가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몸몸에 굉장히 많은 스팟점들이 많고 약간은 뭐라 해야 되죠? 흰족해요 피부가 별이 저기 오 새끼 새끼 오 나 봤어 방금 오 여깄다 와 와 대박 진짜 이쁘다 진짜 근데 더 웃긴거는 이거를 명중률이 거의 100%에요 거의 발견하면은 바로잡으시거든요 제가 한번 살짝 걷어볼게요 에시 에시 와 내가 말하니까 움직여 와 진짜 이정도 사이즈의 크기인데 진짜 아름다운 소영동의 우츠로 개꼬로 만났습니다 우와 꾸덕이 또 심지어 구름 색깔이네 이런식으로 야 와 여러분 지금 에시 개꼬라는 친구를 또 얼떨결에 발견했는데 알라 님께서 이거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전에 아 그냥 나뭇잎 지시다가 나오길래 네 나뭇잎 찾다가 나오길래 불을 여기 켜줘야 될 것 같아요 다시한번만 다시하면 안될까요? 어 아 그리고 여러분 아까 에시 개꼬라고 한 친구 말고 한마리 맨 처음에 잡은게 리프 개꼬라고 한다고 합니다 발색은 이러하고 와 지금 딱 관찰할 만큼만 딱 세집하고 이번에는 바로 케이 개꼬를 차보려고 이동을 하는데 현재 시각 11시입니다 근데 1시간 반을 더 가야되요 그래도 오늘 기분도 좋고 다들 에너지 충전이 잘 돼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렛츠 깃잇잇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에 채집하고 있는거를 채집할때마다 후우라고 hug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후우 하면 뭔가 잡힌 겁니다 10,2 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어떤 낯선 건물에서 토케이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 눈엔 잘 안보었는데 이곳저곳 탐색을 하고 있어요 와 저런 틈새에 들어가는구나 아 저기있다 여기 있어? 진짜? 토케이가? 자 여러분 첫번째 장소에서는 너무 빨리 재빠르게 숨어서 두번째 장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토케이를 차다 한마리입니다 이 토케이 같은 경우에는 악마의 도마뱀 으로 풀리면서도 굉장히 매니아층이 두터워서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육하는 부치료 도마뱀 중 하나인데 인가 근처에 있는 다양한 작은 부치료 도마뱀 또는 불빛에 날라오는 곤충들을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이 토케이 라는 친구는 양마라고 불리는게 이제 밤속에 소리가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방금 소리가 들렸거든요 소리 들린거죠? 네 저 토케이 토케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굉장히 뜬금없는 곳인데 우선은 저쪽 안 숲속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이 토케이가 이 플로리다에 있다니 말도 안돼 제가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한번 잡은 적이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이제 니모를 찾으러 바다로 가는데 바닷가 근처 폐가 바로 이 썸네일이거든요 잡았다가 진짜 유얼사태 물렸는데 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턱힘이 강하고 수컷은 파워랑 덩치가 큽니다 그런 친구에요 와 신비로운 장면을 또 목격을 하는군요 지금 매미가 야간 우월을 하고 있습니다 휴 무섭습니다 더 웃긴거는 플로리다에 퓨마가 산대요 저 돌산에서 보셨다는데 그리고 블랙베어라고 해서 흑곰도 삽니다 흑곰은 사람보다 작아가지고 겁이 많다고 해요 뭐에요? 침놀인제 종류에요 아 가슴판 쪽에 보면은 이렇게 돌기가 있어요 오 이게 손이 바퀴 생태를 띄고 있다 해서 우월박이라고 불러요 와 큽니다 와 신기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보거나 그런 친구거든요 물리면은 침놀인제는 상당히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플로리다에 독특한 달팽이가 있는데요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이 친구는 건들면 안된다고 해요 근데 색깔이 되게 알록달록 해가지고 이쁘다고 하니까 나오는대로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달팽이 달팽이 정체요 우와 미쳤어 지금 보시면은 달팽이 색깔이 노란색이랑 약간 갈색이랑 되게 이쁘게 잘 섞여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장소로 옮겼거든요 지금 라이트가 다 꺼진 상태여서 핸드폰 라이트 하나로 오전을 하는 중입니다 오전을 하는 중입니다 이 친구는